유한 김벌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 혁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용품 안에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를 담고 고객들의 경험과 제안을 담은 제품들을 세계로 수출합니다. 고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또 한 번 우리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제품들을 한 발 앞서 연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유한 김벌리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준비합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미래. 고객이 일상에서 보내온 신호가 유한 김벌리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공장의 시스템은 그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작동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사원들의 지혜와 스마트한 시스템의 만남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구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해온 방식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난날 우리의 도전들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미래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시킨 것처럼 지난날 우리의 미래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시킨 것처럼